자 여기 보시면 이제 오늘 ai 빙하기 지난 한 두 주 정도 미국의 기술주 대형 기술주들의 가격이 어마어마 하게 떨어졌습니다. 한 10에서 20% 정도 폭락을 한 거죠 폭락을 해 가지고 아마 이제 이 한 두세 달 사이에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라든지 그다음에 테슬라 자동차에 투자했던 많은 분들이 손해를 좀 많이 봤을 겁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어제 발표했던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주가입니다. 오늘은 좀 회복이 됐는데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어제 2분기 경영성과도 상당히 좋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자본지출 ai 전쟁을 대비해 가지고 너무 많은 투자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불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회복됐는데 여기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괜찮은 분기 이 실적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7% 정도 하락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하락한 거거든요.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어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15% 증가한 꽤 괜찮은 매출 실적을 발표했었는 불구하고 클라우드 수익 클라우드 부분에 수익이 31% 증가했는데 약간 이게 시장 기대치보다도 낮은 29%를 기록하면서 주가가 폭락했는데 이 수익이 여러분들 시장 기대치 못 미쳤기 때문에 폭락한 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막대한 돈을 데이터센터 건립이나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니까 수익은 그렇게 동일하게 늘지 않는데 투자가 많으니까 똑같은 일이 이제 며칠 전에 구걸이 꽤 괜찮은 여러분들 성적표를 내놨는데 불구하고 한 7% 정도 빠졌던 그런 경우가 있는 거죠. 어쨌든 손해가 참 많습니다. 이 엔비디아가 보시면 7월 10일 날 134불까지 기록했는데 어제 103불까지 떨어졌거든요. 한 2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오늘 반등을 한 겁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좀 올라갔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많이 떨어진 겁니다. 많이 떨어지니까 투자심리라는 것이 한순간에 여러분 이렇게 급변하는 거죠. 계속 여러분 이렇게 엔비디아 같은 건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선전할 걸로 보였는데 급속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황이 악화가 돼 가지고 102불 103불까지 떨어질 정도니까 130불에 샀던 사람들은 엄청나게 여러분들 쇼크를 먹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엔비디아의 필적할 정도는 아니고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가 너무 비싸니까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또한 업체가 미국의 amd죠. 시장 가치는 많이 차이가 납니다. amd가 여러분들 2분기 성적표를 딱 공개했는데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ai 반도체를 많이 팔았어요. 시장기보다도 훨씬 더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그래 주가가 폭등을 한 거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amd 제품을 쓰지 않습니까 1년 만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나 늘었다 amd라는 회사가 여기 이런 기사를 보게 되면 뭐 이러니 저러니 하더라도 ai용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견고하게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년 만에 데이터 센터 매출이 2배나 늘어난 겁니다. 이 회사는 주로 gpu cpu를 많이 만들어서 파죠. 이 amd의 대만계 미국인인 리사스 ceo는 우리는 기록적인 데이터 센터 부분 매출에 힘입어서 2분기에 강력한 매출 및 수익 성장을 달성했습니다. 생성형 ai 급속한 발전으로 모든 시장에서 더 많은 컴퓨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비즈니스 전반에 걸쳐 ai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상당한 성장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이런 주식에 투자했던 분들은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견고한 수요가 있는 겁니다. 리사스 이야기 그처럼 ai 반도체에 대한 견고한 수익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겁니다.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amd의 데이터 센터용 ai 반도체 매출은 전년 같은 기간 대비 114.53%로 증가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판 겁니다. 그러니까 ai 칩 매출이 예상보다 높았습니다. 2분기 동안 mi300의 매출이 1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mi300은 이 mi300은 amd의 주력 제품인데 ai 가속기입니다. ai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하고 시스템 반도체를 합쳐가 만든 ai 가속기 ai 가속기인데 nbdi 대표 제품인 ai 가속기인 호프백의 경쟁 제품입니다. 약간 성능은 떨어지도 amd가 계속해서 이제 좀 싸니까 따라가는 거죠.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그래서 한 얼마 기간 동안 주가가 많이 빠져서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고생 하신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신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소위 ai 혁명이란 것이 지금 시작 단계다 이런 신념이 있으면 어제처럼 엔비디아 주식이 103불 104불 정도 수준까지 떨어질 때 매입했겠죠 사람들이. 그런데 뭐 떨어질 때는 사람들이 여러분도 겁이 나가 못 사죠. 오늘 뭐 114불 이렇게 올랐지 않습니까. 오늘 뭐 어마어마하게 올랐습니다. 어제에 비해서 한 16불 17불 정도까지 올랐습니까. 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오늘 매일 경계를 딱 펼치니까 메인 뉴스에 인간을 대체하기에는 ai 반도체가 너무 비싸다. 그래서 ai 열풍이 가시고 빙하기가 오는 게 아닌가. 옆집 엄마도 샀다더니 코인보다 더 아찔. 고점 찍은 데 20일 만에 23%가 뚝 떨어지다. 엔비디아 주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품론이 커지는데도 한국의 개인 투자자인 서학개미들은 레버리지를 깔고 여러분들 가격이 올라갈 땐 더 많이 벌 수 있는 3배 더 벌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뭐죠. 반도체 섹터 펀드 투자에 서학개미들이 어마어마하게 돈을 집어넣었다 이런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품 논이 커지는데 ai 거품 논이 커지는데 레버리지 3배까지 이런 베팅하는 야수의 심장 서학개미 순매수 1위를 보니까 그런 여러분들 레버리지를 안고 어마어마하게 이런 베팅을 하는 그런 반도체 상장지수포인데 투자를 하는 그런 경향. 12만 원 전자 주당 12만 원까지 삼성전자가 갈 것이다. 한동안 ai 열풍이 불더니 지금은 냉랭해졌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투자는 여러분들 장기 투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분활배수를 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조금씩 사무원은 정식 투자가 돼야겠죠.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마어마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ai 여러분들 열풍이라는 것이 지금 시작 단기다 이렇게 보면 오르고 내리는 부분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겠죠. 이게 이제는 미국의 대표적인 반도체 상장지수펀드입니다. 한국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아마 만들어서 상품을 팔고 있을 겁니다. 엄청나게 떨어졌죠. 281불에서 226불까지 떨어졌거든요. 이게 이제 반에크 세미컨닥터 상장지수펀드에는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이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한 20몇 프로 될 겁니다. 오늘 이제 반동을 좀 한 겁니다. 어제는 엄청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반동을 한 거죠. 반도체 섹터는 저는 굉장히 밝게 봅니다. 그리고 뭐 ai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는데 비싼 기술은 비싼 기술입니다.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글이 투자하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 안 하겠습니까. 투자할 수밖에 없죠.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하는데 메타가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투자하죠. 그 심리를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jp모간이 자체 대규모 언어모델 llm을 만들었으려면 배포를 하지 않습니까. jp모간이라는 그런 회사가 배포를 하는데 그 경쟁사인처럼 ct은행을 안 하겠습니까.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싸지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비싸지만 투자할 수밖에 없는 기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언론사들이 막 호들갑을 뜰더라도 좀 이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 있으면 그럼 우직하게 여러분들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일부 방송 마무리하고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 김동주 교수께 쓰신 역작이죠. 이런 책들은 일생에서 한두 권 나오기가 힘듭니다. 자기 일생을 통해 가지고 이런 두터운 책을 여러분들 열정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은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인생의 절정에 쓸 수 있는 거죠. 어제도 보시다시피 외과 의사분들의 여러분들 절정이라는 것이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그 절정을 향해서 갈 때는 절정의 끝이 있다는 것을 대부분 잘 모르죠. 그 절정의 시간이 끝나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아는 겁니다. 책을 항상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정말 좋은 책은 쓸 수 있는 때가 있는 겁니다. 항상 절정이 따로 있어요. 외과 의사가 항상 수술을 잘할 수가 있는 게 아닌 겁니다. 어제 현직 의사분 말씀처럼 40대 중후반부터 50대 초반이 체력적으로나 시력적으로나 모든 매스를 든 외과 의사들이 최고의 절정기를 여러분들 자랑할 수 있는 책인 거죠. 모든 게 절정이 있는 겁니다. 이 책도 이런 절정에 쓴 책인 겁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권해드리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